11번 학생은 무슨 일 있나요? 영석이요 추석 부를 때 그냥 건너 뛰시겠네요 잡기가 들었어 흉한 것이 들었다고 흉한 것이 쌤 저 무서워요 나 죽이라고 하잖아 선생님 선생님한테선 참 좋은 냄새가 나요 착한 사람이라면서 그게 평생 따라 붙을 거야 그게 뭔데요? 그걸 입에 올리는 순간 눈이 부탁 도대체 그의 송천은 뭘까요? 도대체 그의 송천은 뭘까요? 도대체 그의 송천은 뭘까요? 다행히 도대체 그의 송천은 왜요? 아